네, 뉴스 Q&A 오늘은 문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문 기자, 강남 쪽에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요? 네, 개포지구에서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일단지가 지난달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된 건데요. 개포지구 1단지만 해도 5천여 가구가 넘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개포지구 4단지는 2,800여 가구에 달합니다. 2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개포시형도 1,100여 가구의 대단지입니다. 강동에서도 2주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2주에 들어간 고덕 주공 7단지나 올해 2주를 계획하고 있는 5단지 등이 있어서 올해 강남권 2주 물량은 보시다시피 1만여 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둔촌 주공이 올해 안에 또 2주를 시작하게 된다며 5,900여 가구까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2주 수요가 결국 현재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전세난을 더 심화시킨다는 말인 거죠? 네, 올해 서울을 포함한 예정된 수도권의 입주 물량은 11만 6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강남권과 먼 경기 북부와 또 신도시에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정주성이 강한 주택시장의 특성상 강남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이삿짐을 싸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의 입주 물량도 9,132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강남발 도미노 전세 대란이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전문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지면서 2018년까지 강남권 재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강남권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급증하면서 인접 지역의 전세난을 확산시키고 전세 가격도 상승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네, 가뜩이나 전세집 찾기가 안 그래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다른 대책은 또 없을까요? 네, 사실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인 부분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젊은 층이라면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저렴한 전세임대나 뉴스테이, 행복주택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고 하지만 물량이 한계가 있고 입주도 까다로워서 현실에선 제약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아파트보다 좀 더 저렴한 주변 연립이나 다세대를 고려하는 것을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은 상태입니다. 또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면 수도권 택지지구나 신도시의 새 아파트 전세 매물들이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를 찾아보는 것도 전세난을 벗어나는 한 가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재건축에 따른 전세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문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